어? 안 날아가네? 네 뒤에서도 옆에서도 네!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언니 뒤에도 한 번 인사 드릴까요? 그래요 네 네 굉장히 능력하세요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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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? 네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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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저기 뒤가 주막인가요? 네! 맛있어요? 저기요? 저녁 좀 먹고 가야겠다 민아영이 예전부터 대학교 축제에 있는 주막에서 파는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네! 저 내년이면 먹을 수 있다고요? 아니요 아 맞다! 저기! 자기소개 해야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! 멤버 소개 한 번 해볼게요 크게 호응해주실거죠? 네! 네!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이럴 수 저 꿈의 나래로 저 꿈의 나래로 저 꿈의 나래로 저 꿈의 나래로 지구 나래가 네! 네! 가가 공주 소진미에요 야호! 예! 잘한다! 베이비 프리스테스 어?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스데이의 가스언니 유나입니다 자 스테이지 만들어드릴까요? 한 번 더 네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지혜입니다 그날 지나가실 거예요? 다 같이 한 번 외쳐주세요 고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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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응원의 힘이 모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매력덩어리 미라입니다 아 알았어요 엇뚱이 다 났어요? 네 전부 없어요?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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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데이의 예쁜 막내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걸스데이 이렇게 인사 다 드렸는데요 네 네 저 감사합니다